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대선 후보들은 시험을 한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 시험이 있었고 그 결과를 평균하면 대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받은 성적표는 40% 내외 그리고 안철수 후보 받은 성적표는 10% 이하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명분을 건사하게 세워서 출구를 찾는 것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결국 완주할 의사를 밝힌 그런 단일화 제안입니다.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내가 완주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그런 이상한 단일화 관련 기자 그런 해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시민들이 이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시민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결과는 절대 단일화 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무언의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엄청난 득이 될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받아들인 시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단일화 제안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철수 후보가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단일화는 없다.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는 그런 최후 통보로 통첩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13일 일요일 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일화 제안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 그 내용은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 tv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남긴 의견을 생생하게 바닥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시민들이 진정으로 안철수 후보와 한 걸음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영 님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단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하신다면 뻔히 눈에 보이는 역선택 투표를 며칠 남지 않은 선거일을 두고 에너지를 빼고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냥 점잖게 단일화 하시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63명 정도가 찬성을 표했고 단 한 분도 반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신 분이 세이버 님입니다. 경선 때 여론업체들 역선택 농간으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역선택으로 순위가 민주당 주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똑같은 답신을 김순님이 남겼습니다. 안철수 이재명 지지자들이 역선택 지지를 받고 싶어서 여론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역선택은 본선에서 떨어지고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스티스 비버 님이 주장한 겁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안철수 후보님 모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단일화 하셔야 됩니다. 영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길이길이 역적으로 남을 것인지 지혜로운 그런 결단을 기대합니다. 리 MH님은 안철수 후보는 왜 이리 선거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호위 세력이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운순 전 서울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끼치는 민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음은 일윤재 님입니다.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고 안철수는 완주할 것입니다.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안철수가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난 12년 동안 대한민국은 많이 후퇴한 나라가 됐습니다. 35명이 찬성하고 한 분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재 님 같은 경우는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자회견 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은 분명히 국민의 힘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을 면하고 결국은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영주 님은 안철수 후보님 당신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 호응도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 낮은 지지율로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망쳐놓고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를 넘기려고 합니까? 정말 답답하고 진짜로 답답합니다. 이렇게 아주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영주 님은 지금까지 안철수의 정치 이력을 보면 안철수의 제안은 우파 정권의 해방을 놓는 것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은 이종수 시민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후에 어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조건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결단을 안철수 후보가 내려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안철수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의견들이 피력됐습니다. 지금 이종수 님과 아주 유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시민들 가운데 다수입니다. 이연숙 님은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이 기중한 시간에 국민 경선 여론조사라는요. 화력을 분산시키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현재 여론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것이죠. 24분이 찬성했고 반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D. 존스 S. 님입니다. 정치 감각이 이 정도니까 매번 제3당 노릇하는 박혀는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이 능력과 자신이 있으면 정당에 가입한 이후에 경선을 통해서 대권 후보가 되어야 50대 50의 확률로 선거에 나서야 되죠. 본인 스스로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한계가 제3당에서 출마해서 3등 한다는 것을. 다음은 송순복 낭송가 TV 님입니다. 안철수보는 자격 미달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공중 분사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한 듯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성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로 뭉쳐도 불안한데 10% 지지에 매달려 아까운 표만 날리게 생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에게로 단일화가 답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치하실 겁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일요일 날 단일화 제안 관련 기자회견만 보면 완주 의사를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상황은 또 바뀔 수가 있겠으니까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서로 잘 대화를 해서 대성적 견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은 머리도 가지고 태어났고 또 당시에 아버지가 의사니까 유복한 집안에 태어난 복을 참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좋은 머리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또 본인의 탁월한 기업가적 기질 때문에 또 안철수 백신을 통해 가지고 큰 부를 이번에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가까운 자산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 정도 더 나라와 민족에게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똑똑하니까 다 내 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대성적 그런 판단을 내려서 윤석열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서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그거를 기하로 해서 훗날 또 다른 그런 기회로의 문을 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완주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배어망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비슷한 년대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게 뭔가 갚아야 될 나이입니다. 갚아야 될 나이인 거죠. 개그리스럽게 자기 것을 챙겨야 될 나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했으라도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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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